안녕하세요. 사주 명리학으로 여러분의 심리와 재능을 연구하는 리고입니다. 오늘은 천재성 찾기 두 번째 시간, 말을 잘하는 듀에인 존슨, 더 락의 사주 분석입니다. 잘생긴 얼굴과 멋진 근육질의 몸매, 그리고 프로 레슬러에서 영화 배우로의 종의 무진 활약과 화려한 말발, 그 사주에는 어떤 천재성에 숨어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락의 이런 표정은 흉내내기 어려운 정말 멋진 표정입니다. 눈썹 표정, 매력 이상의 마력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매력 이상의 마력은 상관이라고 십성 알기에서 배웠는데 상관이 있을까요? 상대방과 군중의 기선을 제압하는 저 화려하고 흘러나기까지 한 말솜씨, 말을 잘하는 것은 상관인데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말솜씨는 상관과 관성의 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그의 사주에 있을까요?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마초적인 매력과 잘생김과 강인함이 조화된 그 외모는 신체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견과 겁제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개성 있는 외모입니다. 다양한 인종의 장점이 섞인 그의 외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폭을 하면서 딸과 놀아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딸바보 인증 사진이네요. 아이들용 장난감 치고는 제법 큰 사이즈의 컵인데 더 락이 들고 있으니까 마치 걸리버 여행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자녀를 케어하는 기운은 식신과 상관, 즉 식상입니다. 식상이 잘 갖추어진 사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자녀를 돌봐주고 살피는 것을 잘합니다. 더 락의 일가는 개수입니다. 개수는 다정다감합니다. 음의 무림으로 적응도 잘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다정다감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갑니다. 간목 상관이 진짜로 있네요. 간목은 값진 월주로 진토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주는 인자로 강력한 비경겁재가 신체 지능을 부여하고 경쟁심, 독립심, 추진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일지는 사와 정제입니다. 상관과 정제의 만남이네요. 마력 발산으로 돈을 벌되 돈은 차곡차곡 잘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월지의 진토 정관은 그의 외모를 잘 다듬어주었고 상관과 정관의 만남은 그의 언변에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놨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없는 게 없는 그야말로 좋은 것이 모두 모여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의 구조를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빠진 게 뭐냐 하면 인성이 빠져 있어요. 물론 시주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인성이 빠져 있다는 것은 어려서 자신을 돌봐주는 그런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초년에 고생할 수 있거나 또한 공부로 성공한 것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그런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락의 사주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간에서 간목상관으로 기운이 몰리고 월지와 연지의 신자지인 수국삼합에서 반합이 있습니다. 수기운이 다시 상관, 간목상관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은 인간관계가 좋아서 가족들, 특히 어른들과의 관계가 좋고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운들이 간목상관으로 몰렸기 때문에 직업 역할을 분석하는 것은 그리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더락은 말을 마력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도 마력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갖짓듯한 남자 드웨인 존슨, 더락의 사주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사주에도 이렇게 기운이 한쪽으로 포인트 있게 자리 잡은 경우는 그 포인트가 바로 천재성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사주와도 비교해 보시고 자녀의 사주에도 천재성을 있는지 발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 포인트가 없다면 제 이전 동영상인 선택과 몰입을 들어보시고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기운을 선택하시고 몰입하셔서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천재성 찾기를 원하시면 제 네이버 블로그 리구의 사주 명리에 방문하셔서 꾸준히 공부하시거나 제 메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